오늘은 간편하게 쏘카를 타볼까요? 쏘카 앱을 켜고 SNS 계정으로 간편 가입 운전면허와 결제 카드를 등록하면 준비 끝 예약 시간 선택하고 내 주변 쏘카 존에서 원하는 차를 선택 이제 쏘카 키로 열면 되죠 다음 쏘친을 위해 주유는 반 이상 반납은 지정된 장소에 내릴 땐 정리만 하면 끝 아무 때나 타도 참 좋겠죠? 출발은 가까운 쏘카 존에서 타면 된다 쏘카 타면 된다 쏘카 그 violate 어깨도